아야 昨日, 친人, 징天, 변무생 너 어떡해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너 어떡해 너 갑자기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그게 어디서 반짝 내 생각에 잘 안 나 너 되게 잘 안 나 너 엄청 잘 안 나 너 그렇게 안 나 나 나 어떡해 말투랑 표정 좋아하는 노래 대체 니가 어떻게 알았어 어제 너 했는지 다시 해결되지 대체 누가 너한테 말했어 좀 만났어 내 앞에 있는 너 아무 맘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너를 나를 뭐 했는데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그니까 우리가 대체만 널 원했는데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너와 마지막 맘이 내 느낌 뭔지 아니까 난 어떡해 이런땐 난 어떡해 내 친구랑 안 나요 학교는 어딘데요 하나도 마다드는 게 없어 행복한 건가요 깜짝이 미워봐요 근데 내 스타일 이기는 하네요 상관없어 좀 맘에 드는 너 조금씩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그날 대체 어땠던데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그리가 우리가 대체 막 말해보랬는데 우리 어렸었더라 우리 어렸었더라 너와 나 전 만난 느낌 뭔지 아니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나 어떡해 내가 자기 나를 안 한 척 해버리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You told me 나 어떡해 I got all my time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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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